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랍스터 오늘의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요 거짓말은 맛도 좋았어요 해주세요 카드도 소스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한 맛이에요 꾸덕꾸덕 , 아삭아삭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저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탕후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치즈볼 매콤달콤해요 쫄깃쫄깃 매콤달콤달콤 그리고 볶음밥은 너무 맛있어용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용 요. 그리고 딱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보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선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. 아까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